앞으로! 미나 반을 뽑을게 했는데 미나도 인형이야? 미나가 미나밖에 안해 누나가 있어서 미나도 인형이야 앞으로! 오케이! 앞으로! 앞으로는 왜? 앞으로! 오케이! 야 니가 하면 안되지 이만요 2점! 오케이! 윙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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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앗 앞으로 윙치 있어 윙치 윙치 오케이 윙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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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형 고길 잠잠 주아가 잘하잖아 아 주아가 잘해서 그러는거야? 응 우린 2개를 줬어 앞으로 민아 왜 뭐해줘 너도 인형 뽑기 하고싶어? 응 그럼 민아가 한번 찍어보라 그래 자 통 하나 더 줄게요 이제 앞으로 공짜 예 예 계산 우윽 6,000원 아주 아 아 아 아 이게 마지막 3,000원 364회장 아이콘 이렇게 가야지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화면이 있어 조금만 줘 조금만 줘 조금만 줘 오케이 잘 흔들리면서 하던데 우왕이냐 우왕이냐 하나 더 뽑아야지 가위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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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아야 됩니다 아니 아무리 돈을 안 받는미라 네 이렇게 앞으로 돼 그래가지고 형아 앉았어 나 형아 조금만 하고 줄게 오케이 하이 우왕이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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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왕피카츄 민아 화났어? 형아 놀고 줄게 그럼 민아 한 번만 하고 형아 다시 줘야 돼 그럼 민아 한 번만 하고 형아 다시 줘야 돼 응 한 번만 빌려주자 그러면 민아야 여기 돈이야 이제 앞으로 고기 옴 오케이 ох 안 뽑았다 형아 이제 다시 이렇게 뽑아야지 사이 조그만게 아 조그만게 왠지 오케이 앞으로 아 인형을 다시 넣어버렸어! 내가 뽑은 인형이야! 아 진짜 돈만 날렸어 지금! 다시 열심히 뽑아! 아 돈만 날렸어! 고마워! 미나가 인형 다 다시 갖다 놨어? 공짜로? 어 형아 하고! 우와 좋다! 이거 미나 선물이야! 싫어? 응! 이렇게 해! 이렇게 해! 오케이! 집게! 알았어 알았어! 형한테 한 번만 달라고 그래! 미나 한 번만 하고 다시 준대! 미나 좀 줘! 미나 한 번만! 아! 미나 한 번만! 부딪혔어? 미나 한 번만 하고 형아 줘! 그냥 손 안 가! 어? 손을 왜 이렇게 갈아 볼게요! 아 그래! 그럼 집게를 미나 주고 그냥 손으로 해라! 어! 형아 하고 다시 기대해봐! 자! 도널나시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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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였어! 아! 아! 뽑았습니다! 10만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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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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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이거 따라줬어! 그럼 여기를 따라주면 이건 다시 여기로 돌아! 10만원! 10만원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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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집게보다 손이 더 어렵다. 아! 손이 더 어려워! kimse 진짜! 이 일은 꼬기라고 불렀어! 알았다! frame 아! 1위에 가려워 더 어려워 쪼꼬맛 얘나 먼저 보고 이제 다시 넣어야지 6번 했어 쪼꼬맛 요정 3위에 가득 떨어졌어 그러면 이 안으로 다시 도면 넣어 누구면 어떡해 인형폭기 할 때 하늘이 누구면 어떡해 오세 코로나가 안 묻어 그러면 아 그럼 도면 넣어 코로나 안 내서 넣어 오케이 이제 그거이 어 가는 도중에 떨어졌습니다 다시 해 손 더 신어 코로나 혼낸다 오세 그런데 코로나 걸려 이런 났어요 손님 자 다시 해 자 앞으로 어디 앞으로 오케이 미나 발을 뻗게 됐는데 하하하하 미나도 인형이야? 하하하하 미나가 미나폭기 안에 들어가 있어서 미나도 인형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눈을 자지마 미나는 뺄 수 없는 인형이야 어디 도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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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